목사님들 손들어 보세요. 자, 손내려 주세요. 지금 제가 딱 한 4, 50분만 얘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기반해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케냐를 살릴 수 있을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만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쿠바를 7번 들어갔습니다. 쿠바에서 3분만에 한 명의 제자를 찾았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약 10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많은 교회의 집회들을 합니다. 이런 집회를 한다고요. 목사님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도전을 받아요. 어떤 분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간증할 것이 없냐? 나라가 뒤집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간증하지 않습니다. 간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겠죠. 복음만 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를 찾습니다. 이 복음으로 그 나라를 정말로 살릴만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구나. 이것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케냐와 우리 세계를 다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정말로 개시되는 사람. 마태복음 16장에 개시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개시되는 사람입니다. 하우리인하고 줄여주세요. 이것도. 정말로 개시되는 사람 찾습니다. 쿠바에서 처음에 1, 2천명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나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0만불이란 돈을 땅에 뿌리면서 많은 비용을 처벌하면서 했습니다 두 번째도 못 찾았습니다 물론 다 은혜를 받아요 도전도 받아요 충격도 받아요 이 메시지 동의한대요 우리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동의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쿠바에 두 번째 가서도 못 찾았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 한 명 찾았습니다 이 한 명은 23년간 86개의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신학 교수입니다 교단에서 전도를 맡고 계신 분이세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 분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글상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가 되시는데 난 그걸 알지 못했다 좀 더 줄여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 같은 내 마음이 첨참해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지 않았구나 온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았구나 아 이 사람이면 쿠바 살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찾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를 주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한 1년 정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교회를 27개를 세웠습니다 1년 동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있던 주의 많은 교관의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에 갔을 때 21개 교단의 사람을 모아났습니다 쿠바는 공산권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교단도 마찬가지 했어요 그래서 쿠바의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1개 교단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사흘 집회를 했어요 이 교단의 목회자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모든 자기의 교단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갈 때는 각 나라에서 찾은 제자들과 함께 쿠바를 들어갔습니다 약 60명의 사람들이 쿠바를 들어갔습니다 쿠바의 16개 주 전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97개 교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97개 교단이 연합해서 쿠바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쿠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남미에서 시작해서 지금 유럽으로 오세아니아로 아시아로 그리고 드디어 아프리카까지 온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목회를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교단을 크게 치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세계보고말 끝내려고 온 겁니다 케냐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케냐를 살릴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케냐를 살릴 사람들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명 찾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빨리 펴보세요 자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양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알겠지만 인간의 무전의 세 가지라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케냐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를 요구하는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답을 주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확하게 믿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두 가지를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의제가 있다 그냥 아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작 모르잖아요 아픈 당사자는 몰라 그런데 의사한테 가보면 의사가 아주 세밀하게 진단해서 이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렇죠? 밝혀주면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약을 먹어라 아니면 씻어라 아니면 수술해야 된다 아니면 답을 주는 거예요 올바로 진단하고 답을 주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게시가 됐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전부 돈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안 초여서 돈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임을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려고 발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죄가 있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도 문제 생깁니다 힘이 있어도 문제 생깁니다 병이 나아도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성경에선 메시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신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편 23편 1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복문 6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거 알고 계신다 그거에 매이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이 목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모아보시면 아주 비슷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우리 잘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번 사건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렇게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듣고 야 저렇게 되고 싶어서 더 기도해서 또 간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케냐의 기독교인들과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아직 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 났다 라고 믿는 거예요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내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은? 목사님들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해 되시나요 이 말이? Are you understanding this?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I'll need to explain it a little bit further I'll explain this a little bit further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This is something truly important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Many people say that they believe but they do not believe that everything is finished 끝났다는 말은 갑자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To say that everything is finished does not mean that you will suddenly become rich 갑자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That if you believe in Jesus then suddenly you will heal 이런 문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You must think of what the problem is 돈이 없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Why is it that people think a lack of money is a problem? 병이 있는 게 왜 문제가 되죠? Why do people think that sickness is our problem?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The reason why people think this is a problem is because they are not connected with God Therefore because they are not with God they think that having no money is a problem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 Because if I am disconnected from God then I must live my own life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And then I have no money and then I feel insecure 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And because I have no power I feel insecure 병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And because I have an illness I feel insecure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Because I am not with God everything is a problem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으면 But if I believe that Jesus is a Christ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Then I meet God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Then what happens? 갑자기 돈이 없다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요 It's not that I'm poor and then I become rich suddenly 갑자기 병이 낫는 게 아니요 It's not that I heal suddenly 병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It's that the sickness is no longer a problem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Not having money is no longer a problem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It's okay even if I don't have money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It's not that problems fade because I believe in Jesus as Christ It's that even if I have problems that is not a problem 사마리아 여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The Samaritan woman did not have many problems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었을 때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And the Samaritan woman did not get much money when she believed in Jesus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It's not that her past faded away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But she had a true conversion 과거가 문제가 안 되기 시작했고 her past started not being a problem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Her lack of money was not a problem anymore If you believe in Jesus as a Christ then it's not that you will have money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It's not that you will heal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It's not that your circumstances will change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But nothing is a problem any longer 이게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That is to believe in Jesus as Christ 초대교회의 성교들은 예수 믿고 부자되지 않았습니다 The members of the early church did not become rich because they believed 예수 믿어서 병 낫지 않았습니다 They did not heal because they believed 예수 믿었기 때문에 힘이 더 생긴 게 아니에요 They did not gain more power by believing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Even they believed in Jesus and their circumstances were worse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Even they became martyrs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자기 재산을 내놨습니다 And because they believed in Jesus as Christ all their possessions they gave it away 더 가난해졌고 They were poor 더 핍박받았고 They were more persecuted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They could die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로라고 믿습니다 But they believed that Jesus as Christ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They believed that all the problems are over 끝났구나 It's over 내 모든 문제가 끝난 그 사람만 주를 위해서 삽니다 My problems are finished and therefore then I can live for the Lord 끝났다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일평생 끝내려고 믿는단 말이에요 If I do not believe that everything is finished then I live only to finish all my problems 자기 육신의 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합니다 So I use the cross and resurrection only to solve my physical problem 이게 우상입니다 That is what an idol is 지금 아프리카는 교회 안에서 우상이 심각합니다 And Africa is committing idol worship in church even 다른 대륙보다 부족한 게 많아요 And there are many there's a lack of many thing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수많은 문제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roblems in Africa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는 덤벼들고 있습니다 But the church is trying to solve those many problems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But there are so many problems in life 교회는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곳이 아니고 But the church is not a place for you to have a solution to a physical problem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But the church is a place that must relay the faith that nothing can become a problem once you're with God 예수를 그리스로 믿기 시작하면 인생은 바뀝니다 If you start believing that Jesus is a Christ your life will change 성경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로 믿기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And the Bible is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a Christ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All my problems are over 라고 하는 것을 믿기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고 The Bible is written so that we may believe that way 그렇게 믿는 사람만 주를 위해서 삽니다 And only those who believe this way can live for the Lord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He says everyone who wishes to follow me 뭡니까? What is it that that must he must do?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다음에 뭐죠? If anyone wishes to follow me then what must he do? 자기를 부인하고 They must deny themselves 자기를 부인하고 Deny themselves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자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Only those who believe in Jesus as a Christ can deny themselves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And they do not live for themselves any longer 자기 생활이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의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로 믿지 않는다 그리스로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If I keep seeking things for my own good then it means I don't believe in Jesus as Christ 자 여러분 목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And now for the pastors 목회는 딴 게 아니에요 Being a pastor is not anything different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로 라고 믿고 You must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성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d you must help believers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동력자가 될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that's entirely wrong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뭐하냐면 전부 다 성도들을 돌보는 인생만 살고 있습니다 But many pastors believe in this so they start to care for the believers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랬습니다 And many pastors in Korea are like this 교인들이 이사하면 신방 가야 돼요 When the believers move then they must be there 애 낳으면 가야 돼요 When they have a child they must be there 계론하면 가야 돼요 When people get married they must be there 아프면 가야 돼요 When people are hurt they must be there 죽으면 가야 돼요 When people die they must be there 목사님 한 명에 성도 100명이 있으면 목사님이 할 거 정신없이 성도들을 신방한다고 그냥 목표에 끝납니다 So if you have 100 believers then you will constantly be tied down because you must visit each one of them every time 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Is this the right way?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this?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But if the believers start believing that Jesus is a Christ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성도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They have started believing that their problem is over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를 위해서 삽니다 If they believe this way they can only live for one thing 우리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They live for the coming of the Lord 세계보금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For world evangelization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And when believers start believing this way 그리고 저는 이걸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Then I started running for this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I told you in the first hour 저는 작년에 교회를 6개월 비웠습니다 I was away from the church 6 months this year 저는 한국에 교회가 10개 이상 있습니다 Last year I have 10 churches in Korea 올해만 8번 해외에 나왔습니다 And this year I have been overseas 8 times 길게 나올 때는 10주 이상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And even I have been away from my church 10 weeks at a time 이 교회의 가하라 목사님이 10주 이상 교회에 없다 여기에 Let's say Pastor 가하라 is not here for 10 weeks 1년에 6개월 이 교회에 없다 And each year he's not in your church for 6 months 이 교회에 부흥되겠습니까? Would this church grow?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this? 자, 여러분의 교회는요 What about your own churche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this? 교회의 출판인 목사님이 교회의 한 주위를 못 비우는 거 가지고 세계보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Can we truly do world evangelization if a church is crumbling when the head pastor is not there?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있습니다 Our church is constantly growing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It's constantly being raised out 왜 그러냐 그들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 It's because each believer has started believing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로 라고 믿기 시작을 했고 It's because each member has started believing in Jesus as a Christ 정말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보고만 완성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It's because each one has started believing that they must do world evangelization in their lifetime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these things can happen 여러분 성경대로 목회하세요 You should do your pastoral ministry according to the Bible Do not be deceived by the great pastors 성경대로 목회하세요 You must do your pastoral ministry according to the Bible The Bible is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a Christ The Bible is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a Christ and that is what preaching must be If only one pastor here understands this 여러분의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Then that church will become a church like the early church 목회는 설교는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Pastoral ministry is about making people believe that Jesus is a Christ 제자 양육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는 겁니다 Discipleship is about allowing people to believe that Jesus is a Christ 전도, 선교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는 겁니다 Evangelism, missions they are all about helping people believe that Jesus is a Christ 모든 은사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입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all the gifts are given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So I'll speak about something else 첫 번째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So I have spoken about the pastoral ministry with this gospel 어떻게 하면 두 번째의 케냐와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을지를 얘기하겠습니다 And the second point is how we can save Kenya and all of Africa with the gospel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It is something very brief 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But something very profound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의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Acts chapter 16, 17, and 18 have a very important passage 바울이란 사람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Paul met Lydia 바울이란 사람이 야손을 만납니다 Paul met Jason 바울이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Paul met Priscilla and Aquila 그냥 굉장히 가장 단순한 만남이었습니다 It was a very simple meeting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면서 빌리뽀 교회가 세워집니다 And when Paul and Lydia met the church of Philippi was raised up 그리고 빌리뽀 지역이 살아납니다 And all of Philippi the region of Philippi started having life 나중에 루디아는 로마 보고만 많은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And Lydia played a great role in the evangelization of Rome 17장의 바울이 야손을 만났습니다 In Acts chapter 17 we can see the meeting of Paul and Paul and Jason who raised up the church of Thessalonica and all of the region of Thessalonica started changing 나중에 야손은 로마 보고만 많은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nd then Jason played a great role in evangelizing all of Rome 바울이란 사람이 있고 Paul 루디아, 야손, 브리스 가부부 같은 제자가 있어요 And then Lydia and Jason and Priscilla and Aquila are disciples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Paul knew the gospel of the Bible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He knew the evangelism that Jesus taught And then Lydia and Jason and Priscilla and Aquila are disciples that God has prepared 장세 전부터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And they have been prepared from the creation of Earth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God prepared them in order to save their region and all the world 이렇게 만난 겁니다 And God allows a meeting of these two types of people 이것으로 끝입니다 And that is everything 성경의 전도는 요구입니다 That is the evangelism of the Bible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올바로 알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믿고 있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과 제자가 만나지는 것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The person who truly knows the gospel of the Bible who truly knows the evangelism of the Bible and is truly hoping and running for the covenant of the Bible meets these disciples and then it is over 그래서 전세계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고요 And that is why Matthew chapter 28 says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실제로 제자 찾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It's truly starting to look for disciples 자 이렇게 하십시오 And then do it this way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 몇몇 분에게는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And to some of the pastors we will give some some material some information 우리 USB를 좀 드릴 겁니다 We'll give you a USB 다 복사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And I would like for the pastors to give a copy to each one of the 복음의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It has the content of the gospel 그 중에 선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장 잘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하나만 중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해보죠 And then please start relaying this content of the gospel to the important people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거나 many people will not be interested 은혜 받거나 or they will simply be moved 좋은 거라고 고개 끄덕이 or they will say Oh, it's something very good 제자 아닙니다 But they're not disciples 그런데 어느 사람은 정말로 이 말씀에 가슴이 세고 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se heart will start to burn with the word itself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You must help those people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삽니다 And when you help those people people then through them the region will start to live 여러분, 싯불이는 비유하시죠 You know the parable of the sower, right?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Jesus said 싯불이는 비유범이 길가 돌자, 가시떼기, 옥토가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the sower has four types of fields The road, we can see the rocky roads We can see the thorns and thistles and the good soil 옥토에 뿌려오시면 열매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And Jesus said that if the seed falls in the good soil then it will have fruit 이게 원리입니다 And that is a principle 그런데 그 마음이 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But He said that the hearts of men are those fields 마음밭이라는 얘기예요 It's those are the fields the hearts of men 옥토는 원래 옥토입니다 Good soil is always is originally good soil 길가가 옥토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You cannot make a road to become a good soil 이 말을 잘 이해해보세요 You must understand this very closely 지금껏 많은 목회자들은 전부 뭐하고 있냐면 Many pastors are given their lives to do one thing 저 길가를 옥토로 만들려고 하고 They're trying to convert the road to good soil 가시떼기를 옥토로 만들려고 하고 They're trying to make good soil out of thorns and thistles 돌짝에서 돌 깨면서 옥토 만들려고 하고 They're trying to break the rocky roads in order to make them good soil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제자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And they think that by training people they will become disciples 아닙니다 But that's not true 원래 옥토로 훈련시킬 때 열매 맺습니다 When you train good soil then it will produce fruit 길가를 훈련시킨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But you cannot make good soil out of a road just by training them 많은 목회자가 옥토에 집중하지 못하고 길가와 돌짝밭에 가시떼기의 인생을 흡의하고 있습니다 So many people cannot focus on the good soil but rather are wasting their time with roads and rocky soil and also thorns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처럼 오케이 해가지고 과연 캐나를 얼마 정도 만에 살릴 수 있을까요? If you continue developing your ministry just as you have done now can you save Kenya?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Are you truly preparing the road for the Lord to come? 내 믿음 지키는 게 주님 제림을 준비하는 건가요? Is simply keeping my faith the road for the Lord to come?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The Bible does not say so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주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Simply keeping my faith is not the way to prepare the coming of the Lord 주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To prepare the way of the coming of the Lord is to save all of the world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Is God happy seeing us? 여러분 세계 살려야 돼? You must save the world 어려운 게 아닙니다 It's not something hard 케냐 안에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good soil in Kenya 케냐 안에 옥토가 있습니다 There is good soil in Kenya 이 복음이 한 번만 들려지면 생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옥토가 케냐 안에 있습니다 In Kenya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will truly listen to the gospel and will give their lives for this 아프리카에 처음에 왔습니다 This is our first time in Africa 그런데 케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But God sent us to Kenya 그리고 이 교난을 만났습니다 He allowed us to meet this denomination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He allowed us to meet you 저는 하나님의 교획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is is a plan of God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I've heard this about Africa 아프리카는 찬양을 잘한다 I've heard that the people in Africa prays very well 막 뛰면서 한다 That they jump up and down when they prays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And that they pray very fervently 너무 열정적이다 And that they're very passionate 그런데 메시지 때 존다 But that they sleep during the message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That is what I heard of Africa 한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That is what I heard about Afrikaans in Korea 자랑도 잘하고 That they praise very well 기도도 잘하고 That they pray very well 다 좋은데 메시지 때만 존다 That they do everything well But during the message during the word of God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왔다 갔잖아요 Many pastors in Korea have come to Africa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And that is what people in Korea saying And I saw you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And I was shocked 여러분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That you were not like that 이렇게 말씀을 적고 That you were very insistent on writing down my word That you were very attentive to the message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가 And then I thought I didn't think Afrikaans would be like this Maybe you're not African after all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래 이런데 우리가 잘못 들었었나 Or maybe Africans are like all Africans are like you but we misunderstood 여튼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거 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But anyway I saw you receive the word and I was very glad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nd I thought maybe God will start with this place 여러분 여러분 교단에 매이지 마세요 Please do not be tied down by your denomination 여러분의 교단은 모든 교단을 살리는 교단이어야 합니다 Your denomination must become a denomination that saves all denomination 여러분의 교단이 케냐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단이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d many of you maybe do not have a formal education 하지만 상관없어요 But that doesn't matter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You have the gospel itself 아프리카에 없는 복음입니다 This is a gospel that does not exist in Africa yet 전 세계가 놓친 복음입니다 This is a gospel that all the world has lost 그리고 혹시 이 지식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Maybe some people have the knowledge but they do not believe this way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진실로 이렇게 믿음이야 But if you truly have the gospel and you believe in the gospel 그리고 케냐 전체의 제자를 내가 찾겠다고 정말로 시도한다면 And if you try to look for all disciples of Kenya 하나님 이름을 쓰실 겁니다 Then God will use you I have paid all my costs in coming here I have never received an offering when I preached I have this pride So in Korea If I gave a lesson maybe I could get like $1,000 an hour 하지만 저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천불밖에 가치가 없냐 But is this message worth only $1,000?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냐 Is the gospel worth only $1,000? 저희는 메시지 하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That is why we do not receive any money when we preach 어떤 집회를 가더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In any type of conference we do not receive any type of money 오히려 더 헌신했습니다 It's more We have served in all we can 물론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유럽에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In Africa and in Europe also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It doesn't matter if it's a first world country or a third world country It doesn't matter for us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량으로 헌신했습니다 Because we have served before the Lord We try to pay every one of our costs 고금 때문에 도와줬습니다 We have tried to help everyone because of the gospel 하나님 정말 그걸 기뻐하시더라 And God is pleased with us 여러분 마음을 새기세요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So please try to organize your heart Try to think in your heart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복음은 The gospel that you have heard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Is the gospel that Jesus preached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The gospel that the apostles preached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인데 The gospel of the early church 약 2,000년간 감추어졌던 복음입니다 But during 2,000 years This gospel has been hidden 확인해보세요 Please confirm it 아프리카 전약에 예수가 그리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 Is Africa preaching this gospel? 그렇게 믿고 있는지 Is Africa believing this way? 그렇게 믿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Is there any church believing this way?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신 것 But God has given you an opportunity first 연세대신 분들 계시지만 이 젊은 목사님들 잘 들어주세요 There are people who have some years of experience But they're also young pastors So please listen 내가 케냐 살리겠다 Please think I will save Kenya 내가 아프리카 살리겠다 I will save Africa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 Please pray for this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And please do this with faith 그리고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도와줘 보세요 And do not ask for anything in return Just help people 앞으로 존 목사님은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일들이 금방 오실 겁니다 그런 일이 곧 올 겁니다 저는 전 세계에 가서 제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 세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응답을 교회에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이 세계로 흘러가고 세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옵니다 매 순간 세계보고마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공부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눈 겁니다 케냐를 살릴만한 준비가 돼 있는 중요한 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은 걸로 멈추지 마시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어른 목사님들 몇몇 분한테 USB를 드릴 겁니다 교재를 펼쳐보세요 교재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흐름인지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성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한 자료입니다 오직 그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강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로 라고 설명했고 1강은 복음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또 예수가 그리스로의 심을 설명했고 그리고 3강부터 11강까지는 계속 그리스로의 어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해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인간의 문제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알려면 원래 인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쭉 3강부터 11강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12강부터 17강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로 라고 하는 것이 18강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로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1강부터 18강까지를 끌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이 복음을 알았다 그리고 26강, 27강은 주님의 재림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저 USB 안에는 이 강의 하나하나에 대한 강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냐 집회했던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사획을 하면서 전도한 부분들을 그냥 압축으로 보고 영상을 하나 만든 것도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를 살릴 겁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응답이 이 교단으로 흘러들어올 거고 케냐로 흘러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케냐 전체를 살릴만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단 어떤 누구 앞에 서더라도 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올바로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냐와 아프리카를 살릴 인물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림을 같이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케냐에서 집회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교단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과 이 교단을 통해서 케냐가 살게 하시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we thank you and we have pray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who is the Christ Amen Amen 자 자